오사랑빛나네 듣고왔습니다. 야 지금 정성인아씨가요 저 지금 집에서 키운 옥수수 먹고있어요. 역시 여름에는 선풍기 바람쐬면서 옥수수 여름휴가 가본지가 오래되서 기왕이면 계곡가서 먹고싶네요. 유유 아 그러고보니까 제가 옥수수를 안먹어봤네 요번에 음 옥수수 맛있겠다 정태근씨 와이프가 친구랑 집에있다고 늦게 들어오라네요 아이고 왜 가면 안되나? 좀 불편할까봐 친구분이 근데 지금 또 시간이 또 너무 또 친구분 오래계시네 어여어여 빨리 들어가시라고 문자나 남겨주세요 3501님 무더운 여름과 싸우는 고3이에요 방에서 열공하는게 저의 피서 력오빠가 힘좀줘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선물로 힘을 팍팍 드려야죠 슈퍼주니어 키스더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손안의 머큐리 구스페리에서 핸드폰 케이스 교환권 노아이디어에서 프리미엄 모자 유닉스 헤어에서 헤어드라이어 여성의료 쇼핑몰 큐니걸스에서 온라인 상품권 세상의 모든 가방 가방팝에서 브랜드 가방 비타민하우스에서 벨리오스 비타민 C천 여성의료 쇼핑몰 봉제샵에서 온라인 상품권 프리미엄 케이스 제누스에서 스마트폰 케이스를 드리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편지 읽어준 남자 만날게요 제국의 아이들의 바람의 유령 제국의 아이들의 바람의 유령